안녕하세요. 츠바키 모델이 된 크리스탈입니다. 저는 주로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헤어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헤어케어도 스킨케어처럼 컨디션에 따라 매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매끄럽게 찰랑이는 생머리 스타일링에는 레드 모이스트 리페어 라인, 볼륨감 있어 보이는 웨이비 헤어에는 골드 볼륨 리페어 라인,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져서 모발에 집중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는 블랙 인텐시브 라인을 사용합니다. 특히 츠바키 제품들이 이번에 손상모에 최적화되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이 골드 마스크인데요. 어떤 라인을 사용하든 매일매일 이 헤어팩을 같이 사용하면서 영양감을 넣어줍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 씻어내도 돼서 정말 간편하고 사용 후에 머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힘있는 모발이 됩니다. 특히 츠바키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헤어팩핑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츠바키로 저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